가보자고! 가보자고! 뷰티풀 트랙! 한달에 440만원 받는데요 마카벨리!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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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fautA No we'll No we'll give it 저는 지금 마카벨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마카벨리 트레킹인 것 같습니다 친구 넷이랑 함께 같이 반공초부터 함께 했던 나나짱과 수다순일이라는 인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 친구 멋있어 남자애가 여기에 다음 달에 마라톤이 있대요 와 밀레에 3,500m 비트 마라톤이 뛰는 거잖아 보니까 아이언맨 철인삼종 경기도 하고 그런 애들 나이스 비우 도우 오 마이 갓 히치 하이킹 히치 리 히치 리 히치 하이킹 히치 리 히치 렛츠고 푸냐구 첫번째 출발진 칠리가는 차를 찾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일단 여기 내리기로 했어요 아 여기 래프팅하는데네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is going for rafting purpose. Almost like from here to 16 km. Only 16. But then they will drop till chilling. But they will charge thousand rupees. For four of us. Let's try to eat them. Yeah, I'll do. Baka, sure? Where is my wallet you see? Do we get better? Oh my god. Lucky you. I'll check. Yeah, I'll check it. We have to deal with 250 rupees. Actually, we have to go to share taxi from the city. But it's a lot more expensive. We have to go to bus and hitchhiking. But it's about 250 rupees. Not any other place. No, only chilling. That's good. But like the other place, would you like to move the city to the city? There's something really nice. Oh, there's so many.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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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물어봤는데 인당 3,000도 필요하네요 못하겠스 트래킹이나 해야지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오.. 그랜 캐니언 보라색 산 산이 보라색이야 아 이제 여기 칠링이라는 마을부터 트래킹 시작 일단 마카벨리 트래킹은 저번에 제가 히말라야 간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길도 잘 되어있고 4일이면 끝나더라구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강 따라서 걷는 것 밖에 없어가지고 아스팔트 따라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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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진 우산으로 햇빛을 가리는 나나짱 불어진 우산으로 햇빛을 가리는 나나짱 하하하하 가와이소 가와이소 인공 워터풀 와 청소를 여기서 하네 개꿀이다 아따 퓨저타 아 아 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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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다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보라 와 이걸 어떻게 탔지 옛날에 가오캔 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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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 저 차다단대까지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택시 문화 타임! 진짜 지구가 아니라 무슨 화성에 있는 것 같아 지어럽 수다 지어럽 수다 너 먼저 가 아하 슬로우리 슬로우리 너 먼저 가 아차 아차 제대로 절벽 응 오 너무 착하셔 주민 분들 물 리필하려니까 바로 물 주셨어요 There is beginning of SKU 예에에에에에에 까붙자고 대니차프 아른 안나슈아 오늘이 홈스테이? 예 예 와 신기하다 진짜 찐 집에서 홈스테이네 오시 진짜 집이야 진짜 집이야 귀엽고 귀엽고 진짜 집이야 큰 집이야 얼마야? 얼마? 1,500% 4% 1,000 1,000원 오 원룸 디스컨 네 나이스 질 브로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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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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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아하 파지 플레임 브레임 플레임 브레임 리얼 플레임 몇몇 국민들이 지났어요? 거의 30 30? 30? 30? 60? 60? 사수고 일본 백백커 사수고 궁금해 와이파이 없어서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지금 직업 얘기하다가 인도에 그 근데 에버리지가 요즘에는 한 4-50만원까지 올라갔대요 한 달에 근데 얘한테 물어봤는데 29살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래 근데 물어보니까 한 달에 440만원을 받는데요 와 인도 IT 장난 아니네 근데 택시 30%? 30%! 아, 440만원 아니 440만원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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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300만원 받네 아, 시이 그러면 300만원밖에 못 받네 월급이 440인데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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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Indie can do everything in India. That's what I'm saying. I am happy here. So the money which I'm earning here, we can lead a luxurious life. Can I ask you how much did you pay for rent? For my rent? It's 30 to 40k. It's just one room or like... It's double bedroom. Double bedroom. You cannot live a very good life. Thank you so much. I'm a good friend. Uh-huh, a good friend. 와 시장에서 산거보다 훨씬 맛있다 와 시장에서 산거보다 훨씬 맛있다 오 서빙 굿 서비스 귀여워 애들 딸 딸 나이스 딸 아 시금치 아 이거 물이 시금치 같은 거네 화장실에 수도가 안나와서 물을 길러와서 씻어야 됩니다 오 4명이 딱이네 이게 소스가 안발려져 이거 먹어야 돼 이게 나다키식 빵인가봐요 와 난 점심까지 챙겨줄 줄 몰랐는데 여기서 점심을 챙겨줘요 코즈 달걀 살구 망고 주스 그 다음에 그 맛이 안나는 빵 끓인 물 채워줘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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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투 가보자고 데이투는 마카까지 23키로 아 여기가 스키였구나 우리가 그 직전마을에서 홈세일을 했네요 여기는 뭐 샤워도 되고 다 되네 아 티텐츠 아 다풍경 쥐기네 나이스 비유 야 야 렛츠 꼬주로 치카이 치카이 렛츠 꼬주로 와 산 진짜 억다 와 와 어떻게 이게 인도야 너무 멋있어 그늘은 진짜 시원한데 햇빛 와 너무 타들어가 타들어가 오 카페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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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파 아 아 아 천천히 가세요 네 천천히 갈게요 새 입 먹으면 끝나겠네 면을 다 잘라서 주는 거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애쁘다 자리가 딱 좋네 와 와우 뷰티풀 트랙 출래? 와 뭐야? 뭐인지 미쳤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밥 먹으니까 좀 걸을만 하네요 제가 전에는 얼굴에만 썩크림 발랐는데 지금은 팔에도 바르고 있어요 난 여기가 고산지대고 햇빛도 엄청 세고 여기 건조하고 이래가지고 팔이 타서 팔이 화끈화끈거려요 제 까만 피부가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 이번엔 발라야 돼 발라도 엄청 화끈거려요 초반에 춤추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연구에 있는지 생각합니다. 여기가 있는지, 사은 바위는 그 쥐를 근거에요. 안쪽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지. 제가 그리지 못한 사람이죠. 그냥 그리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지 못한 사람이죠. 아니요, 이 그리지 못한 사람이죠. 그냥 그리지 못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는 바위에 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라. 정말 놀랍게 될 것 같아요. 클라이밍? 네. 클라이밍! 아니요! 브랜디캔이랑 아프리카랑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너는 프라이티나? 아니요. 뭐지? 오! 리자드! 레츠 브레이크! 오! 오! 나이스! 실레! 후! 스탑! 실레! 멜팅 티키탯 초콜릿! 초콜릿을 다 잃어. 과자만 먹어야 돼. 땡큐 브라우 또 왔다! 또 왔다! 또 또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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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킹길 같네 홀리 머너스트리 말까 가보자고 수다 가보자고 수다 가보자고 800미터 홈스테이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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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은 힘이 남았더라 아 역시 하프 아이언맨 줄래 거의 10시간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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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싶어요 놀라운 공연 수요일이 와, 왜 이렇게 잘 가? 인터넷이 안 터졌어 아,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오랜만에 폰 디텍스 하니까 좋은 예정 와, 어떻게 저렇게 일자로 서있냐? 3시간 동안 지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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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부러졌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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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인데. 아주. 그 처음보는 트레킹 코스, 와 왜 날 앞장 세워 Give me the hand bro It's funny You should come It's fucking cold It's fucking cold It's okay Wow, there's no feeling on the leg I just wondered, when you're washing your beard, do you use shampoo and face wash? No, only face wash Face wash? So only this part, I wash with face wash This part, I wash with cleanser Cleanser? Yeah Cool Here, here's a special food It's yummy But tastes like orange juice Right? No No Oh, it looks like a lot of food No Yeah Wow, what do you think the whole thing is scratch? Cool Wow, beautiful Wow, it's a sea of heaven Wow, now the water is really clean Wow, the water is so clean 끝하고 야 이거지 이게 강의지 드디어 처음으로 급경사가 나왔습니다 많이 급경사긴 하네 왜 안가니 얘들아 빨리 가야지 그렇지 가야지 와 계곡 진짜 커 대박 4,000원 근데 왜 집이 다 무너진 것 같지? 홈스테이가 되나? 강약체 1,2 와 저 마을이 신비롭다 이렇게 캐니언에 들렀어야 해가지고 역시 고산지대에 포테이토가 맛있어요 고산지대에 스크림 감자 1,30만원 네 손 좀 줘 고산지대에 포테이토가 맛있어요 오오오오오 죄송해요 itty 루엉 아 좀 자다에 나왔더니 나나짱이 드론을 잃어버렸답니다 빨리 찾아야 돼 우리의 추억이 담겨있다고 진짜 드론이 어디 있을까 범위를 모르니까 뷰가 미쳤네 잠깐만 저기 꼭대기 5,200m 저기만 지나면 됩니다